야야야 이젠 나의 성인 시대 야야야야 불행 모집품 중에서 아무거나 하라고 해 이 포카만 연필이 시중에서는 5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만 단돈 5천원에 여러분에게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미치고 팔아도 되겠는가? 아닙니다 예스 다음 너네 초목을 사란 말인가? 술입니다 사기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내가 사치 얼마면 되겠나? 대신 사기치는 경우 넌 분사의 권이야 아 아 이 사기 끝났어 이거 택이라고 제가 팔려고 하는 것은 상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상술만 있다면 팔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희는 이만 소희는 이만 소희는 이만 소희가 미안합니다 출근 시간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응 나 쓰러지지 않아 아무리 좀 들어가세요 나의 가슴 속에 나 두 커다란 희망에서 두 손깔 나를 만들지 않아 않는 게 세상에 도전하지 않아 그따위 소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슨 밥을 먹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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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녀석은 제가 상관이면 상관이지 내 인격에까지 상관 역할을 해달라고 한단 말이야 눈빛 속에 달려온 나를 위해 나는 너의 전부를 지켜줄 테야 자신 있어 이제는 그동안 수고들 많았습니다. 오늘 내가 한 잔 샀다니까 같이 갑시다. 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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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다이 이식장님 덕분에 강행했던 겁니다. 자네 같은 재주꾼이 이 회사에 있다는 게 보통 믿음직스럽지가 않네. 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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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어